예정인데요. 남자 자유슬랄은 B조, 여자 자유슬랄은 B조, 또 여자 자유슬랄은 A조, 남자 자유슬랄은 A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전하시는 선수 여러분 박정춘, 윤영철, 신용진, 균영기, 김우재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도쿄. 차에 출전이십니까? 속도로 매수를 하셨어요. 남자 자유슬랄은 B조 선수분들께서는. 그동안 다까웠던 기량을 최악 칫솔 세트 200개. 한강 생활면전드림즈에서 용고 선수입니다. 용고 선수입니다. 52kg. 가위바위보. 빨리 가위바위보. 세븐, 다시 섬, 다시 섬. 저 처음이에요. 이어서 남전자유슬랄은 B조, 명분 순서를 마치고요. 제가 10분간에 휴식을 지휘하겠습니다. 고생하신 드라이버 박정우 님께 응원의 박수와 감사의 박수를 받으세요. 저 처음이에요. 참고하십시오. 한강 생활에 두서 남전자유슬랄은 B조, 두서, 참고하십시오. 열심히 옆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품 응모권은 지금 본부석에서 계속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응모권 받으시고 응모함에 넣어주시면 여러분들께는 14만원 상당의 네임프림 레시카즈와 동생소수 보리파람을 휘난리며 딸 많이 컸나요? 인사할 수 있는 공기 아우 멋있다 박수 한번 사보세요 아 연습 많이 했습니다 아우 나빠지 떨리네 와우 큰 박수 우리 이래요 와우 가진도 망했고 다 맞고 잘 가졌습니다 선수용 오시면 선물해줍니다 출발 잘했습니다 모든 셔츠 하하 이거 풀어주고 신기하셨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진짜 이쁘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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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진세 코치 님이 출전하시네요. 이어서 바로 이진세 코치 님. 오 코치입니다. 이진세 코치. 이 이윤환 선수입니다. 이외 선수는. 이외 선수는. 와인 18병 3분기 4대 선수 닥세인 선수 남장 스쿨에 닥세인 선수 1,2차 치기 마무리하고 소리가 안 나와서 안 치는거죠? 나한테 기회가 소리야 이쪽이 있어 인베스의 뜻이지? 뭐예요? 뜻은? 아 투자자 투자하라 자 투자하라 맞아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화이팅! 아 들어오면서 본 걸 기억을 해가지고 어 머리 좋습니다 자 이런 코멘트를 날렸습니다 스윙스키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행복입니다 본드센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장혜진 선수 장혜진 선수 감사합니다 고우 대박 습관이 여기 그람스를 못채니까 일단 왼쪽입니다 그다음에 나는 거짓말하면 안돼요 나는 인생의 자 아우 어이구 K, K-I-R 뜻이 뭐? 코리아? 일단 와 K-I-R 맞췄어 모나마... 안 하려고 하는 게 주체를 하는 사람들이 대회에서 보세요 하루 종일 한 달 전부터 이렇게 고개가 힘쩍쩍하죠 어때요? 이번에 경기 괜찮으셨나요? 보여주시겠어요 중간에 계신 후원 중에 사진 촬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리겠습니다 남자 사연스러움 2개 K-I-R 임프스키 2군은 박상일님 남자 사연스러움 1위는 박상일님 축하드리겠습니다 남자 2, 5, 2야 그냥 주세요 자, 남자 2 팀 맞쌤 백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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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일 선수 꽃다발 준비하는 거 보면 꽃다발 꽃다발 자, 촬영 천천히 내려오셔도 돼요 왜이냐면 이게 사진이 중요한 거니까 정규 부위에서 만나요 1등만 거기 잠깐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2등 3등 남자의 이름은 없어야 돼요 5분 4, 1, 10등 5분 5, 1, 10등 저번에 1등 얼마였나요? 출산에서? 5 아닌가? 70만 원 3분 3.9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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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아, 저기 또 D판이야 A조 이거 끝나는 거죠? 하고 이제 경품 뭐 해서 금 드리고 2위 한강 세븐의 이해진영 선수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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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임성준 선수 이쪽으로 이쪽으로 네 자, 이 옆으로 자, 세븐 자, 17번 17번 73번 73번 너무 힘들죠 73번 자,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추천 자, 20번 자, 20번 20번 자, 동순이 감독님 자, 7번 자, 지금 봐주신분들은 사이즈 교환이 안되십니다 주변 지인분들은 우선 감독님 자, 앞으로 좀 일자로 예쁘게 좀 서주세요 사진에 다 나올 수 있도록 자, 긴장요 자, 긴장요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튼 저, 저변 학자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자, 체력 자, 자 자, 없으면 하나 둘 셋 하면 끝이에요 빨리요 3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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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셋 하고 끝이에요 하나 셋 둘 둘 둘 둘 둘 둘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셋 넷 382번 아 아 진짜 넷 넷 네 넷 그냥 음악을 써야 돼, 음악을 안 써주지. 아, 조식까지. 네? 네. 자, 이것으로 공부할 수 있어. 다행히나 보라고요. 도마땡에 힘을 나누고. 도마땡에 힘을 나누고. 도마땡에 힘을 나누고. 자, 이거를 가면요. 도마땡에 힘을 나누고. 도마땡에 힘을 나누고. 네, 차라리. 도마땡에 힘을 나누고. 그럼, 5분에 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2월 달 다 같이 보러 올라왔어요.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많이 잘 되십시오. 네, 잘 먹겠습니다. 생일 수고 많이 됐다.